이번 주에 여러가지 이슈들이 대기를 했었죠 CPI 발표도 그렇고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PPI 발표도 그렇고 이번 주에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일정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겠다고 다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은 그러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됐었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CPI가 발표가 됐는데 결국에는 CPI가 발표됨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분명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과는 약간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죠 CPI가 굉장히 좀 낮게 나왔는데 이거 경기침체 아니냐 CPI 낮게 나온 게 결국에는 경기침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나는 이제 이러한 인식이 시장 투자자들에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CPI가 발표된 당일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은 꺾이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그대로 회복이 되면서 순환매가 그대로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결국에는 이번 주에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은 낯설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왜 낯설다라고 느꼈냐 결국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여태까지는 굉장히 2차전지나 혹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군들이 완전히 이끌었었던 시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오 쪽이 굉장히 좀 많이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에는 약간 종목 선별하기 어렵다 종목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시장의 분위기 수급이 약간은 변화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저번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이제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골라갈 건지 이번 주에 강세에 나왔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 종목들을 한번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어떤 종목들을 또 접근을 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먼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면 결국에는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이 여태까지의 시장의 분위기 결국에는 주도주가 이끌었었던 그러한 이제 시장의 분위기에서 약간은 다른 종목군들의 섹터로 이 수급이 넘어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 저는 통합적인 이 분위기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요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분위기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종목별 순환매가 나오는 이러한 이제 장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종목별 순환매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태까지는 2차전지와 반도체가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종목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이제 상승군을 이끌었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뭐 에코프로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에코프로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이제 10만원 초반대에서 놀던 종목이 거의 이제 80만원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가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분위기가 사실 주초까지만 해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닝쇼크가 나오기는 했는데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더 커지면서 두 종목이 굉장히 좋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시장의 또 상승을 주도했었던 이 소부장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이번 주 초의 분위기 그러니까 이번 주 한 초 한 수요일 그리고 이제 또 목요일 정도까지만 보더라도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고점에서 매물 구간에 부담을 느끼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2차전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시장을 쭉 주도를 해주다가 약간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의지가 슬슬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주도 섹터가 완전히 2차전지와 반도체로 주로 움직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셨을 때 저번 주까지만 해도 2차전지랑 반도체가 계속 밀어주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저렇게 날아가는데 당연히 2차전지 사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바닥 기대감 나와줬으니까 그러면은 반도체도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런데 그림이 전혀 그렇게 지나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그림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는 바이오 쪽으로 혹은 이제 진단키트라든지 제약 바이오 쪽으로 완전히 돈이 흘러가 버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시장이 순환이 돌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종목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장비주 중에 이제 CIS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제 삼성 SDI 향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장비 기업인데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던 장비 기업들도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아 지금 현재 2차전지나 반도체 그 중에서도 대형주는 그렇다고 쳐요 대형주는 그렇다고 치는데 여태까지 상승을 주도했었던 중소형주 그러니까 따라갔었던 종목들은 이제 완전히 차익 실현에 대한 이러한 관점들이 슬슬 나오고 있구나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겠죠 주도주가 바뀌었을까? 시장의 순환의 환경이 바뀌었을까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전지나 반도체 쪽에서 완전히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니까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면 당연히 아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뀌겠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는 분위기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그냥 수급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번 주에 제약 바이오도 제약 바이오였지만 이제 저번 주부터 사실 꾸준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자동차 쪽이었어요 이번 주에 이제 기아에서 기공식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자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참가를 하셨죠 그러면서 2030년까지 전기차에 대한 큰 폭의 투자 그리고 이 전기차 생산량을 현재 대비 5배 정도 늘릴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쪽에는 사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분위기가 훈풍이 불고 있었거든요 기아나 현대차나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역대급으로 잘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사실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쪽이 조금 조금씩 이제 수급을 받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완전히 이제 불을 붙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기아가 끌고 가는 흐름이 결국에는 나왔습니다 자 기아가 지금 이제 저점부터 계속해서 쭉 올라와 주다가 이번 주 구간이 딱 이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에 이 구간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우상하는 그림이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자동차 쪽의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삼성 SDI나 혹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러한 이제 2차전지 쪽이나 반조체 대형주들도 어느 정도는 그대로 이제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동차 쪽의 매개가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 SDI나 혹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란 대형주 쪽에도 그대로 수급이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2차전지나 반도체가 완전히 죽었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2차전지나 반도체가 그동안에는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코스닥의 이 900선 돌파를 완전히 이제 책임지면서 끌어올려줬었죠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듯이 에코 프로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 외에 뭐 리튬 관련주들이라든지 혹은 장미 부품주들 가릴 것 없이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쪽도 지금 이 하나 마이크로니아라든지 혹은 주성 엔지니어링 그 외에 뭐 기판주들 뭐 그 다음에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상승이 여태까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사실 주식이라는 게 쭉쭉쭉 치고 올라가주면 당연히 좋겠죠 쭉쭉쭉 치지 않고 쭉쭉쭉 치고 올라가주면은 당연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순환을 거치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한 거고 당연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니까 이 쉬어가는 구간에 이 자금 빠져나오는 자금을 새롭게 받아줘야 되잖아요 새롭게 자금을 받아줘야 되는 섹터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쪽과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이 그대로 자금을 받아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지금 2차전지나 반도체가 죽었냐 완전히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지금 그대로 살아있죠 그 다음에 삼성 SDA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그대로 다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SDA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IRA 가이던스 발표되면서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키워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삼성 SDA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제 삼성 SDA를 따라갈 수 있는 벤더사들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순환이 잘 나왔으니까 이제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가운데 순환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성 엔지니어링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여전히 잘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시장이 순환이 돌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처럼 숨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들숨만 들이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날숨을 내뱉어야 되잖아요 숨을 내뱉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주식도 계속해서 들숨을 하고 자연스럽게 내뱉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지금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어느 정도 날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죽었느냐 지금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잠시 쉬어가고 있는 거니까 잠시 쉬어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바닥에서 수급을 받아줄 만한 이러한 섹터군들의 잠시 이제 갔다 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섹터가 지금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지 혹은 제약 바이오 쪽이 돈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고점에서 차익실험 나오는 물량을 저점에서 새롭게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날숨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의 지금 4차 산업을 완전히 주도하는 대장 섹터고 대장 산업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밀어주고 있는 쪽이고요 그러면 지금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는 우리가 이 자동차나 혹은 제약 바이오 쪽에 잠시 이제 갔다 왔다가 놀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이제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이 놀이기구를 너무 이제 계속 타다 보면 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이제 뭐 그네도 타고 시수도 타고 이렇게 이제 놀이터 왔다 갔다 했다가 다시 또 이제 이 놀이기구들이 질리게 되면 그러면 원래 재미있었던 놀이기구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순환이 나오고 있는 숨쉬는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이번 주에 느끼셨을 게 아무래도 이 시장이 순식간에 좀 수급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먼저 이 힌트를 좀 주면 좋은데 이번 주에 워낙에 순식간에 이 수급의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처럼 단기적으로 시장을 대응하거나 혹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잘 보시지 못하는 분들이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2차전지나 혹은 이제 반도체 쪽 특히나 이제 2차전지 많이 준비하셨던 분들은 어? 굉장히 좀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저번 주부터 한 자동차 부품 쪽이나 혹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 어? 수급 들어가네? 어? 그러면은 이번 주에 아마케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 다시 가는 게 아닐까? 지금 워낙에 이제 여태까지 주소주들이 상승이 다 많이 나왔고 차익실현 나오고 있으니까 어? 그리고 기아현대 이번에 실적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 그럼 실적 시즌 맞추어가지고 자동차 쪽이 가장 크게 가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저번 주에 이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좀 대응이 쉬우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부분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제 이 시장에서 수급이 지금 자연스럽게 순환이 돌고 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차익실현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차익실현 나온 물량이 그대로 저점에서 새롭게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이제 새롭게 수급을 받아가는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장 재미있게 놀았고 가장 집중해야 되는 놀이터가 다시 한번 활발하게 살아 움직일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수급이 새롭게 유의되는 새로운 놀이기구 쪽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놀아주어야 시장에서 쉬어가는 구간 없이 소외되는 구간 없이 계속해서 잘 놀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자연스럽게 숨쉬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저번주에 한번 안내를 드렸었던 이제 가장 중요한 전략이 있죠 무엇이냐 결국엔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종목들을 접근할 때 있어서 뭐 예측을 정말 잘해서 종목을 이제 미리 접근을 한다라거나 혹은 이제 뭐 성장성에 대해서 혹은 모멘텀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정말 투자의 한 일환이지만 저는 순전히 수급만 보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안내드렸었던 종목군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강조드리는 종목군들은 기본적으로 수급을 보고 그 다음에 빠르게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고 잘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빠르게 접근을 해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전략 이게 이제 결국에는 가장 트레이딩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고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여러가지 추가적인 디테일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수급만 잘 파악을 하면 잘 살아있는 수급만 파악을 할 수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종목군들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저번주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저번주에 수급 관심주를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네 종목 정도를 안내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탑스, KEC, 대부 마그네틱, 동원 시스템 이렇게 이제 네 종목 정도를 안내를 드리면서 저번주 금요일에 수급이 좀 긍정적이니까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먼저 인탑스입니다 지금 현재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여전히 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저번주에 안내를 드렸던 구간이 딱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이었고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접근한 이유는 바로 눈에 딱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저점 구간에서 굉장히 수급이 활발하게 잘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들어온 수급이 가격대가 약 한 3만원부터 4만원대까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핵심적으로 안내를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온 이 수급을 보고 수급 특징주로 제가 저번주 금요일에 안내를 드렸었던 기억이 나고 이제 수요일 기준으로 해서 약한 안내 드렸던 단가 대비 7%에서 8% 정도의 수익권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도의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챙기면 충분히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었냐 KE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K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이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 구간에 안내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구간 이 구간에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KE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구간 당시에 수급이 굉장히 활발하게 들어가 줬기 때문에 충분하게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었고 전력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성이 굉장히 밝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상승이 나오다가 이전 이 매물 구간에 부딪히게 되면서 그대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고 상승 퍼센테이지는 마찬가지로 KEC 같은 경우에도 7%에서 8%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있었느냐 대보 마그네틱이었죠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도 딱 7%에서 8% 정도의 수익권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게 되면 이 구간 수급이 활발하게 들어간 구간이 1차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이전까지 확인이 되죠 그러면서 제가 일전에 이 구간에 안내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8만 천 원 정도 아래에서 이제 안내를 드렸던 것 같고 이제 안내를 드리고 나서 약한 8만 6천 원에서 7천 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도 7%에서 8% 정도의 수익 구간이 그대로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마지막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랫동안 쉬어가다가 2차 전지는 여전히 지금 활발하게 살아있는데 저점에서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접근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급이 들어온 구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 구간 이후에 제가 이 밑골이 그렸었던 양봉 구간에 안내를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7%에서 8%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수급 특징적으로 안내를 드렸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7%에서 8% 정도의 수익 구간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러한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은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간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들어간 가격대 이상으로 반드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대응의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전에 매물대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음 목표가는 또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 그대로 수익 극대화를 노리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대로 우리가 단기로 차익 실현을 챙겨주시는 매매 전략을 꾀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안내드렸었던 수급 특징주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봤고 오늘도 이제 몇 가지 종목들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이따가 전체적인 부분들 다 안내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수급 특징주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보통 초반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매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 와서는 제가 이번 주에 잡았으면 좋았을 종목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잡았으면 좋았을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 특징을 그대로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2차전지는 활발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월요일날에는 여전히 2차전지가 활발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수급이 전체적으로 고점에 있었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그대로 나오는 분위기였는데 저점에서 새롭게 수급이 형성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때문에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애경케미칼이었습니다 애경케미칼이 수급이 굉장히 크게 치고 가주는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이 2차전지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보게 되면 2차전지 고용량 실리콘계 음극용 바인더를 상용화한다 약간 이제 이러한 이야기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고 이제 이 배터리 내에 전극을 붙이는 접합 소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2차전지 제조의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애경케미칼이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애경케미칼도 수급적인 특징이 그대로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점에서 결국에는 수급이 그대로 굉장히 이제 부재한 모습을 쭉 보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수급이 크게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에는 누군가가 매력도를 크게 느꼈기 때문에 물량을 밀어 넣은 거고 앞선 매물을 그대로 다 소화를 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누군가가 밀어 올리면서 수급을 담아줬다라고 하는 건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경케미칼이 그대로 쭉쭉쭉 치고 나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있었느냐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제가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슬슬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일전에 한번 언급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SK이노베이션이 SK온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투자금을 좀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번에 IRA 가이던스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내용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그러니까 SK온이죠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이미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삼성 SDI와 그 다음에 SK온이 본격적으로 북미향 투자를 이어나갈 거다라고 저는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생각을 해야 될 게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2차전지 속에 이 케파를 좀 키워나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이 사실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그러한 상승이 그렇게 크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SK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릴 때 한 차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감은 충분히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SK이노베이션도 보게 되면 누군가 굉장히 크게 매력도를 느꼈기 때문에 수급을 강하게 밀어 넣어줬고요 그러면서 IRA 가이던스 내용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이제 SK온도 본격적으로 북미 쪽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대로 수급에 의거해서 좋은 상승이 굉장히 잘 나와졌다 18만 원 정도 단가에 매집이 됐으니까 20만 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온 거면 10% 넘게 상승이 나온 거죠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왜 가져왔냐면 반도체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가져온 거죠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이 이제는 선별적으로 슬슬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다시 한번 모든 종목들이 자리 잡고 수급이 재유입되는 구간까지 숨쉬는 과정이죠 그런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보게 되면 한 차례 또 수급이 유입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수급이 한 차례 유입이 돼버리면서 살아있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느 정도 고가 구간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 종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살아있는 반도체 쪽에서도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점 여전히 반도체는 살아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고점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수급이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관심으로 이제 봐야 되는 그러한 종목들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러한 이제 여전히 살아있다 반도체는 살아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차익실험 나오는 분위기 속에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갔다라는 관점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엘컴텍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종목군으로 이제 한번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엘컴텍을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방어의 성격을 슬슬 이제 뛰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저점의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왔고 추가적으로 수익이 잘 유입됐기 때문에 여전히 수급은 잘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굉장히 업황이 좋아서 혹은 뭐 모멘텀이 좋아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 방어적인 성격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이 CPI가 발표되고 CPI 발표에 대해서 분위기가 이제 약간은 안 좋게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어제 정도까지 살짝 더 상승 나오다가 그대로 물량을 차익 실현 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저점에서 수급이 유입됐을 때는 그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만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꾸 한 구간에서 이렇게 이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종목들은 수급에 의해서 들어갔더라도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으니까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한번 이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쫙 살펴봤죠 2차 전진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죽지 않았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살짝 바뀌면서 조금씩 선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에는 역시나 이제 자동차에 부는 흥풍 자동차를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사실 이제 할 이야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일단은 기아가 역시나 끌고 가줬죠 1분기에도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잘 나올 거다라는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기아가 일단은 주가를 쭉쭉쭉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제 기아가 올라가 주게 되면 사실 기아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라는 거 자동차 잘 팔았다는 소리잖아요 자동차를 잘 팔았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자동차 부품도 많이 나갔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 쪽들도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쭉쭉쭉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수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화신입니다 자 보게 되면 화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쭉 힌트를 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일전에 1차적으로 수급이 한 차례 들어간 구간이 있었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수급이 한 차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물량을 쥐고 있었던 흔적이 그대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살아있는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번 주 자동차의 전체적으로 이제 매기가 형성이 되면서 분출의 단계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수급이 잘 들어가줬고 그 수급에 의거해서 분출이 굉장히 또 잘 나와준 그러한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정직하게 수급의 흐름을 잘 보여준 종목이었죠 이러한 종목을 한번 계속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이 성우 하이텍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죠 성우 하이텍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제가 성우 하이텍에 대해서는 가장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징이 어디에 나타나느라고 하면 딱 이 부분이거든요 딱 이 부분에 보게 되면 한 차례 일전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고점의 차익 실현 나오고 힘 모았다가 다시 한번 힘이 들어간 구간이 이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차례 저번 주에 화요일이었죠 탑픽으로 이제 한번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뭐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었냐면 실적 시즌이 이제 곧 도래한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 시즌이 지금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약간은 차익 실현 흐름 나오는 분위기니까 실적 시즌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투자 아이디오로 보자 하나의 투자 아이디오로 보자는 게 결국에는 이제 새롭게 놀이터로 한번 옮겨가자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화요일 날에 이제 종목들을 싹 봤더니 자동차 부품 쪽들이 정말 괜찮더라 그래서 그 중에 탑픽이 뭐가 있느냐고 봤더니 성우 하이텍이 정말 수급이 괜찮더라 라고 이제 저번 주 화요일 날에 안내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보게 되면 성우 하이텍이 올라가기 전에 수급이 굉장히 훌륭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성우 하이텍이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 다 분위기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와 주니까 그러면 이거 대장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화요일 날에 화신이고 그 다음에 아진 산업이고 SL이고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우 하이텍이 지금은 제일 크게 갈 것 같다라고 이제 탑픽으로 꼽아들였었던 종목이 성우 하이텍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상승 나왔죠 에코플라스틱은 제가 특히나 강조를 좀 많이 들렸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전기차와 미래차 경량화의 핵심 소재 이 부품을 만드는 그러한 기업인데 에코플라스틱은 특히나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게 지금 현재 수급이 너무나도 굉장히 잘 들어와 있고 결국에는 지금 현대나 기아나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앞으로 쭉 상승할 거다라고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테슬라가 지금 우리가 올해의 판매 전략을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가 판매 전략을 완전히 바꿨죠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은 늘리고 가격은 살짝 다운시키면서 중저가 라인업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생산 많이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기차에는 결국에는 소재가 가장 중요하죠 가벼워야지 굉장히 배터리에 대한 지속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굉장히 시장에 주목을 크게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현대기아도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벤츠, BMW, 볼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저가 라인업 늘리고 전기차 생산 늘린다 그러면은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번에 전기차 생산량 대포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이 이번에 가장 또 크게 대장주로 움직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에코플라스틱을 또 말씀 안 드린 게 아니었죠 자, 보게 되면 에코플라스틱을 딱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딱 이번 주 초에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이제 이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현재 이 자동차 부품 쪽에 또 새로운 스타로 떠오를 수가 있다 전기차 경량화의 핵심 부품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때 멘트를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아껴둬야 된다 이거 이제 아껴놓아야 되는 종목인데 종목을 좀 드리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에코플라스틱을 그래도 이제 가져왔다라고 상상 나오기 전에 언급을 드렸었어요 미리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을 보게 되면 사실 지금 보는 관점과 완전히 똑같게 접근을 한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일전에 차익 실현 나왔고 그런데 지금 다시 한 번 또 수급이 들어가 버린다 그런데 내가 이 수급을 봤더니 아, 이거 수급 완전히 살아있더라 그러면 이 에코플라스틱이 전기차 경량화의 핵심 소재 부품을 만드는데 이러한 지금 자동차 분위기 흥풍 부는 상태에서 전기차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할 건데 그러면 에코플라스틱이 당연히 크게 가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이렇게 크게 이 수급적인 부분을 미리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분출이 굉장히 크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에코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제가 미리 언급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에코플라스틱을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시황에 대한 부분들 자동차 쪽이 지금 풍풍이 분다 실적 시즌에 기대가 된다 이러한 부분들 당연히 있었겠지만 수급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급이 굉장히 잘 살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수급이 굉장히 잘 살아 있고 누군가가 이 가격대의 매력도를 크게 느껴서 샀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에코플라스틱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일전에 성공할 때까지도 언급을 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골라가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텐데 제가 저번 방송에 언급 드렸죠 실적도 있고 모멘텀도 있고 성장도도 있고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인 거고 미래를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크라이나랑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 날지 누구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버렸고 그러면서 산업 또한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주식시장에 있어서 미리 예측을 하는 매매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시장 논리를 따라가자 이거예요 시장 논리 결국에는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공급도 늘어날 거고 공급이 이제 어느 정도 생기면 당연히 이제 수요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또 공급이 크게 늘어난다 시장 논리가 그거잖아요 가격이 싼 종목에 대해서 가격이 싼 제품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앞으로 비싸질 거고 매력도가 있고 쓰임새가 많은데 가격이 싸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가 시장에서는 사갈 거잖아요 매력도를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그 제품이 어느 정도 각광 받았을 때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싸게 샀는데 갑자기 그 굉장히 어떤 종목이나 제품들을 크게 사들였다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는 매력도를 느꼈고 그 종목이 무언가 있기 때문에 사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별할 때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 이런 거 다 좋지만 특히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월요일날에 다 같이 접근을 했어요 월요일날에 미리 접근을 해서 하루 이틀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홀딩하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실제로 문자로 안내 드렸었던 내용인데 월요일날에 4700원으로 안내 드리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면 결과가 나올 거니까 조금 더 보고 가자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결국에는 이 종목 왜 들어갔느냐 수급을 보고 들어갔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종목을 보게 될 때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나 보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면 이제 또 제약바이오를 사실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이 제약바이오 쪽은 자금에 대해서 자금순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도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가죠 셀트리온 그룹주들 올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죠 유플라이마 품목허가건 램시마 SC 북미 품목허가건 대기되어 있죠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죠 굉장히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이렇게 크게 올라가 버렸다? 왜 올라갔을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보로노이 같은 이러한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여태까지 조용하다가 왜 갑자기 올라갔을까 보게 되면 보로노이는 저점에서 수급 굉장히 훌륭하게 잘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바이오 쪽은 왜 이렇게 수급이 들어갔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보게 되면 보로노이뿐만 아니라 클리노믹스도 지금 보게 되면 수급 굉장히 저점에서 잘 들어가줬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그대로 나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는 결국에는 우리는 이번에 돈이 왜 들어갈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급에 대한 부분도 수급에 대한 부분이고 제약바이오 이번에 진단키트도 포함해서 수급 잘 들어간 종목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접근할 망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바이오에 돈이 왜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이오에 돈이 왜 들어갈까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이유들이었다 이번 주에 CPI 대비 눈치보기 장세가 살짝 펼쳐졌었죠 그러면서 고점 도달한 종목들이 차익실험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점 도달한 종목들의 차익실험 나오니까 저점 종목군으로 새롭게 수급이 유입되는 거고 그게 자동차 부품이었고 제약바이오였다라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수급순환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은 꾸준하게 순환이 나오니까 순환이 나오는 과정을 이제는 즐기실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이번 주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제약바이오를 전혀 접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연한 태도로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가? 그럼 잠깐 이쪽 놀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야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2차전지나 반도체 갈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중심 산업군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갈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쭉쭉 가기만 한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갔다가 쉬어주고 갔다가 쉬어주고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쉬어주는 구간에 우리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놀이터 갔다가 다른 놀이터에서 충분히 재밌게 놀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재밌는 놀이터에서 다시 한번 이 놀이터의 놀이기구가 다시 재밌어질 시기에 그때 이제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순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라는 부분을 오늘 머리에 꼭 놓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에는 바이오에 굉장히 돈이 유입이 이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요일에는 CPI 발표 이후에 수급이 재유입되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쪽에 지금 최근에 이 또 모멘텀이 굉장히 좀 잘 형성이 되고 있죠 LG 디스플레이도 제가 지금 최근에 사실 계속해서 좀 좋다 좋다라고 많이 언급을 드렸던 기업이 납니다 왜 좋다 좋다라고 언급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바로 아실 수가 있겠죠 수급이 저점에서 확 들어와 줬기 때문에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도 뭐가 생긴 거예요 디스플레이도 지금 뭔가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돈을 담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LG 디스플레이는 뭐가 있구나 아 그러면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 줬으니까 가겠구나 LG 디스플레이는 또 생각을 해보면 더 나빠질 게 없어요 사실 좋아질 일만 오래 많이 남아 있잖아요 실적 반등에 대한 부분 OLED 성장에 대한 부분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러한 종목분들은 대형 주도라도 그렇게 매수하기에 망설일 만한 종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토피아 같은 이러한 종목분들 이 종목은 대놓고 수급을 다 보여줬죠 수급을 대놓고 다 보여줬고 오늘 또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토피아는 완전히 수급에 의해서 잘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한 종목 정도 더 보자면 어반 리튬이었죠 정말 대단합니다 리튬 쪽은 역시나 이제 2차전지는 여전히 잘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가 왔더 어반 리튬 또가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2차전지는 여전히 좀 살아있다 다만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보자라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죠 뭐 금요일은 완전히 이제 수급에 따른 개별주 장세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수급 살아있는 종목들이 완전히 치고 갔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완전히 제약 바이오 쪽이었죠 진단 키트랑 2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굉장히 좀 좋게 봤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2구 산업이 굉장히 일전에 수급 잘 들어왔고 살아있는 수급이었습니다 윗고리를 그리긴 했지만 살아있는 수급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밀어주는 구간 나오니까 잘 상승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2구 산업 같은 오늘 이러한 종목들 결국에 이제 2차전지에 연관되어서 가는 거잖아요 2구 산업 같은 종목도 좋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박셀바이오죠 박셀바이오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버렸죠 박셀바이오 자 이 종목도 사실 제가 저번주에 언급을 드렸었어요 제가 저번주에 이제 야간에 나만 믿고 따라와 방송 목요일 날 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주에 제가 진단 키트랑 제약 바이오 쪽 한번 다 가져왔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상승 나오고 있는 종목들 다 들어가 있죠 진시스템, 지니어스,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들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도 박셀바이오를 탑픽으로 골랐었어요 왜 골랐냐 박셀바이오를 왜 탑픽으로 골랐을까요? 제가 저번주 목요일 날에 그리고 굳이 왜 제약 바이오라는 키워드를 가져왔을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김영일 전문가 왜 저번주 목요일 날에 지금 이번주에 제약 바이오가 완전히 다 치고 갔는데 왜 저번주 목요일 날에 제약 바이오 얘기하고 왜 굳이 많은 종목 중에 박셀바이오를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지금 다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제약 바이오 쪽이 사실 저번주부터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었어요 기단 박셀바이오뿐만 아니라 아마케 관련된 종목들은 다 수급이 다 들어갔거든요 박셀바이오, 압타바이오 이런 종목들 진단키트, 랩지노믹스라든지 진시스템 이런 종목들 수급이 일제히 다 들어갔고 완전히 다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번주에 딱 보고 제약 바이오 쪽 이거 이번주에 가겠구나 이렇게 수급 들어가주면 당연히 가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싹 본 겁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 뭐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박셀바이오가 지금 저번주 구간에 완전히 수급을 다 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수급을 완전히 저점에서 앞선 매물 다 소화를 해주고 완전히 다 밀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 박셀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에 지금 수급 제일 괜찮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에 박셀바이오 지금 현재까지 해서 모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상황가 간 겁니다 제약 바이오 오늘 밤에 아마케 있으니까 아마케 지금 이제 하기 전에 다 해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돈이 다 들어갔고 아마케 하기 전에 결국에 돈이 이제 다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마케 쪽에 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순환을 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셀바이오가 오늘 상가를 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수급적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저번주에 목요일날에 제약 바이오 쪽을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탑픽은 박셀바이오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시장을 좀 총평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이 주도주에 몰린 자금이 전체적으로 풀리는 시기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자금이 풀리는 시기다 보니까 이제는 저점 수급 유입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수급이 받아질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결국에는 이제 저점의 수급이 새롭게 유입되고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한 주에 주도 섹터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에게서 굉장히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해진 거고 그래서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번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수급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 제가 보기에 이번 주에 제약 바이오까지 돌리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모두 다 순환이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제 수급 들어가는 종목이 또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주 내내 끌고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날에 종목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수급이 어디로 들어가느냐를 굉장히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을 꾸려나가시면 아마 다음 주에는 또 어렵지 않게 시장의 또 주요한 놀이터 강세 섹터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서 쉽게 쉽게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을 거다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 팔로워 전략 꼭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시간이 조금 이제 부족해가지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욱더 좀 다양한 종목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종목을 말씀드리는 시간까지는 조금 이제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새롭게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 분명하게 있어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반드시 주목하시고 대응 전략을 잘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